영주 서천변에 위치한 적서 농공단지 내 납폐기물 재련공장 건설과 관련해 영주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영주 납폐기물 재련공장 반대 대책위는 1급 발암물질인 납과 코크스 매연을 배출하는 공장의 공정률이 30%에 이르는데도 지금까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 한 차례 없었다며 허가권자인 영주시를 규탄했습니다. 문제가 된 업체는 경남 하만 공장에서 폐배터리에서 불리한 납을 영주로 가져와 재련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코크스가 연료로 쓰입니다. 해당 업체는 지난해 영주시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를 받고 적서 농공단지에 200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.